북파 공작원 등 나라를 위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거나 실종된 이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와 작범무 예능 보유자 능화스님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지부는 인천 월미공원 특수임무유공자 충원탑 광장에서 제13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전사자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범패와 작범무 보존회장 능화스님은 특수임무전사자와 실종자들의 넋을 기리는 진옥무 공연을 펼쳤습니다. 인천에 학도의원군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6.25대 걸어서 부산까지 가서 참전하고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고 많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충제를 봉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모식에는 홍광식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시 지부장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홍인성 인천중구청장,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유족, 각계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